지난 설 명절을 뜨겁게 달구었던 비단 기아 타이거스 팬뿐만이 아니라 전 야구팬들의 초유의 관심사는 바로 기아 감독 누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에 범자와 호자가 동시에 들어가는 인물이 드디어 기아 타이거스의 11대 감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연휴 기간 가장 바빴던 구단 또한 기아 타이거스였을 겁니다. 1월 29일 날 김종욱 감독 계약이 해지되고 나서 1월 30일부터 곧바로 심지학 단장은 감독 후보 리스트업을 들어갔고요. 그 과정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보모 감독이 이제 사령탑이 됐나 지휘봉을 찾게 됐는지 저희가 일단 알려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보모 감독 체제에서 기대할 만한 부분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심지학 단장과 좀 통화를 했거든요. 어제 이제 저희가 지금 14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13일 날 저와 통화하고 심지학 단장은 호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떠났거든요. 그래서 전학 끝날 때쯤에 이제 씻고 공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프로야구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실 설명절이라는 건 없잖아요. 없죠. 캠프 기간이라서 설에 없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쁘지는 않잖아요. 서울 감독 선임은 아마 유례가 없을 겁니다. KBO 리그 40년이 넘는 역사에서 캠프하는 도중에 설 기간에 새로운 감독을 선임한 거는 처음일 건데 저도 그래서 기사에 이런 얘기를 쓰긴 했어요. 이건 마치 한여름의 눈을 맞는 것 같다. 정말 감독 선임 시기는 보통은 10월, 11월인데 보통 2월에는 감독이 다 결정이 되고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시작을 하는 시점인데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감독이 또 새롭게 선임이 됐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리스트업을 하는 과정은 부터 선임 과정까지가 정말 엄청난 철통보안 속에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예측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리스트업도 해봤잖아요. 사실 그 프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구단 내부에서 타임라인이 좀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1월 30일부터 일단 후보군을 추렸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 고민했던 부분이 외부 인사냐 내부 인사냐였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학 단장과 이제 기아구당 파트북 팀장들 그리고 대표이사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을 두고 정말 치열하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가장 고민거리도 외부냐 내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민만 거의 열흘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의견이 한쪽으로 좀 몰렸으면 그러면 지금 급하니까 그럼 내부군 외부군 결정을 하고 그중에서 추려 이제 이렇게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거의 5대5로 팽팽하게 있다 보니까 이 급한 시국에 거의 열흘 동안은 그 의견들을 나누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외부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구단 내부의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내부로 가는 게 맞다. 좀 안정성이나 과도기로 좀 피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에 있어서 내부가 왔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그렇게 열흘 동안 치열하게 이제 격론이 있었고 내부로 이제 열흘 동안 고민한 끝에 내부로 결정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또 신속하고 순조롭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내부로 봤을 때는 내부에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가병 수석 코치 당시 그리고 이범호 당시 타격 코치 한 두 명 정도로 사실은 된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찍은 영상에서도 두 인물을 거론을 했죠. 진가병이냐 이범호냐. 그렇죠. 그런데 이범호가 된다라는 의견이 내부로 본다면 이범호일 거라는 의견이 거의 뭐 99%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타구단, 타구단 야구인들의 눈에도 내부면 이범호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다 알거든요. 같은 팀에서 뛰어본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건너서 이범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이범호라는 인물은 야구인은 현역 시절에도 굉장히 스마트했고 방황성이 명확했고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리더십도 갖추고 있는 선수였고 지도자로서도 무언가 계속 진지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문제점을 짚고 명확하게 이거를 해결책을 제시해온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아 구단도 사실상 이범호라는 인물을 지도자로서 감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줬어요. 일본 연수도 보내고 메이저리그 연수도 보내고 비록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이너리그가 문을 닫으면서 연수가 거의 캠프만 하면서 짧아지긴 했지만 오자마자 그러면서 코치를 시킨 게 아니라 스카우트 이렇게 프런트 업무를 또 지지를 했습니다. 이런 걸 해봐야 나중에 감독이 됐을 때 선수단과 프런트의 가교 역할도 잘할 수 있다. 사실상 기아는 이범호라는 인물을 언젠가는 감독을 시킬 것으로 낙점을 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번에 결론은 이렇게 됐지만 이범호 현 감독님 되셨으니까 이범호 감독이 내정된 데 이유들은 굉장히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정확히 이종범이냐 이범호냐였었던 것이고 둘의 어떤 특징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렸었던 건데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이번에 이종범이 감독이 된다면 그 다음은 이범호겠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종범호 이렇게 쭉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언젠간 감독이 될 이범호가 이번에 되면서 그 이전에 있던 시나리오들이 싹 사라지는 느낌? 이렇게 좀 된 느낌이었어요. 이범호 감독이 현역 선수 시절 말룸 룸 17개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역대 최다 말룸 홈런인데 제가 2017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말룸 룸을 쳤어요. 그래서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해서 말룸 룸을 잘 치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한 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시 투수가 누구고 이 투수가 나랑 승부할지 물론 말룸이가 승부라겠죠. 그런데 어떤 볼배합으로 승부할지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괜히 17개 말룸은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좀 에피소드가 헨리소사 선수가 기아에 했으니까 꽤 오래전입니다. 제 기억으로 2013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오키나와 기아 캠프에서 제가 우연히 기아 선수랑 같은 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그때 뭐였냐면 캠프지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건데 그때 제가 헨리소사 선수 인터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사님이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갈까 했는데 기아 구단에서 그러면 선수랑 버스 타고 같이 가라 훈련제에서 숙소로 가라고 했는데 우연히 제가 이범모 선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에서. 그러면서 딱히 그때 이범모 선수랑 안면이 튼 사이는 아니었는데 버스 타고 간 기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한 20분 정도 됐는데 그때 야구에 대해 얘기하고 자신의 이론에서 얘기하고 이런 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이렇게 명석한 야구 선수는 처음 봤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와 자신의 이런 기록이나 좋은 타자로서의 기준이 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명확한 이런 지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와 이 사람은 정말 또 다르구나. 사실 이범모 당시 선수가 어떻게 보면 너무 미모만 강조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지리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과소평가 덜 보이는 경향은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 되게 소문이 파다했잖아요. 이범모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저는 그때 이제 이범모 선수와 나왔던 얘기가 지금도 많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삼문호수로서 이런 포지셔닝이라든지 그리고 송구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타석에서 임하는 방향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이드 암투수가 나왔을 때는 자기는 시선을 완전 우측으로만 두고 간다. 다른데 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 부분을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선수로서 괜히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아 분명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구나.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수 때부터 이미 감독감량이다. 언젠간 감독을 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더더군다나 코치들이 되면 수석코치부터 코치 쫙 있잖아요. 이 중에서 야 이 사람이 그럼 감독을 하겠네라는 이 분위기와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확실한 게 이제 여기 출연해 주셨던 이 오줌 코치로 할지 이보 뭐랄지 호자가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호호호 그냥 호 다홉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마인드예요. 늘 보면 긍정적이에요. 늘 보면 웃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전파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사실 뭐 감독이 인상 쓰고 팔짱 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항상 웃고 독류하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감독 야구단은요. 모든 사람이 감독을 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이 감독 문제를 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존재가 감독인데. 이런 감독이 항상 찡그리고 화내고 인상 쓰고 이러고 있으면 팀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요. 그러면 숙연해집니다. 팀 전체가 그냥 지지군들 그냥 조용해지죠. 침묵밖에 없죠. 그런데 아마 이보모라는 인물이 감독이 되면 그 팀은 굉장히 에너지틱하겠구나. 활기찬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추천을 그렇게 했지만 저 또한 만약에 기아가 결정을 내린다면 이보모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종범 감독을 보고 싶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기아 내부에서도 지금 이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수선하단 말입니다.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용 다 보지 말고 이름 석자로만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이종범 하나였어요. 분위기 전환을 정말 생각했답니다. 외부에서 보는 외부에서 기아를 보는 분위기 전환을 보고 정말 180도 반전을 누락될 만한 인물은 이종범. 그렇죠. 인물까지도 아니고 이름만 봐도 그냥 이종범만 나와도 사실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기아 프론트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 카드를 꺼내자니 그랬을 때 팀이 파악이 얼마나 빨리 될 것이며 지금 코칭 스태프와의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가 될 것이며 이런 고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외부에서 감독이 오면 이 팀을 파악하는 데만 거의 1년이 걸려요. 그러면 1년 동안 파악하고 2년 차의 승부를 보는 건데 사실 지금 기아 전력은 당장 정상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밴딩이면 모를까. 지금 전력이면 1년 1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죠. 이범호 감독의 취임 일성에도 그런데 그 얘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보 감독인데다가 이렇게 나이가 어린 감독인이 오자마자 우승하겠다. 바로 우승할 거고 이 우승 전력을 20년간 유지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겠다. 이게 진짜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감독은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중간이 없어요. 선수들은 팀이 못해도 자기 개인 성적이 잘 나오면 연봉이 오릅니다. 그리고 팀이 못해도 개인으로 뛰어나와 활약을 펼쳐서 FA 시장에 나오면 큰 돈을 받습니다. 감독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우승 아니면 성공, 승리 아니면 패배예요. 우승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승하면 우승 감독으로 남아서 또 다른 기회가 생기지만 다른 팀에도 될 수 있고 연장 기회가 맺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게 감독 자리입니다.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우승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1년 전 이쯤에 연기역 감독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승해야 된다. 우리 이 전력으로 우승해야 된다. 우승 마지막 나한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우승 감독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결과를 냈잖아요. 이범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려한 멤버 때문에 부담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수가 없어 고민인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력이 약하면 결과 못 내거든요. 이범호 감독한테는 이게 복이고요. 기하 구단에게도 저는 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기하 보면 계약 기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힘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는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성적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젊은 감독을 데려왔는데 이 젊은 감독과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팀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몹스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타이거즈의 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기하는 정말 감독이 자주 바뀌고 임기를 다 못 채우고 하는데 40년 동안 11대다. 김웅룡 감독이 너무 오래 하셔서 그 이후로 보면 평균이 진짜 짧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범호 감독이 오래 해버리면 잡힐 수가 있겠죠. 또 그 코치들 세미나 하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요. 네. 1월 22일 날 당시에는 이범호 타격 코치였죠. 그래서 감독도 하고 파트 코치들도 다 이제 2024년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냐라고 논의를 했는데 이때 이범호 타격 코치의 눈이 가장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이범호 타격 코치 가장 준비를 잘했고 가장 현실적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이범호 코치의 주제는 왜 우리가 분명히 시즌 끝내고 나서 봤을 때 타격 지표가 좋은데 이거에 만족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의문 부여를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월마다 좀 나눠서 보면 많이 요동쳤다. 그럼 왜 요동이 쳤냐. 왜 타격 사이클이 물론 사이클은 있게 마련인데 이게 너무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컸다.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덱스. 주전과 비주전의 기량 차이가 너무 컸다. WAL에서도 당연히 이런 게 드러났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드러났는데 그러면 이 비주전을 어떻게 기용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덱스를 향상시킬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많이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투수들이 떨어지는 공을 많이 던지는데 강한 브레이킹 공, 강한 종슬라이더 이런 공을 많이 던지는데 그럼 여기에 맞춰서 타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분에서 또 얘기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정말 이 세미나 자리에서도 역시 이범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범호 감독이 지금 만으로 마흔셋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게 마흔셋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물론 지금 감독들 중에서 가장 젊습니다. 마흔셋의 그것 때문이 아니라 80년대 생기라는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거죠. 80년대 초 정도에 태어나신 분들, 초중반 분들은 야, 이제 우리 나이대가 감독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고 7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감독이 나보다 어린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마흔셋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고 또 특히나 요새에는 선수들 마흔 넘어서까지 현익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역대 최연소는 사실은 아니고 역대 최연소는 청보 핀토스 감독을 맡았던 총재님이시죠. 헝우현 감독님이 30대 초중반에 하셨죠. 34세 임명되고 35세 첫 시즌이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린 거였냐면 지금으로 딱 바꾸면 90년생이 감독을 하는 겁니다. 90년생. FA 최대여 하는 선수들의 나이인데 감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이 참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김웅용 감독도 처음 부임할 때 30대였죠. 강병철 감독 30대였죠. 그리고 김용희 감독도 30대였죠.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30대 혹은 40대 초중반의 감독을 시작을 했었기도 했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나 프런트에 입김이 세진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지금 이범호 감독보다 어린 감독이 3명이나 있고 그중에 가장 어린 감독이 86년생인데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1번 마저도 지금은 이범호 감독보다 어린 감독이 1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감독의 나이가 우리는 또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너 몇 살이야? 몇 년생이니? 그게 사실 실제로 이게 이런 어떤 자기의 재능과 기능을 가지고 하는 자리에서 아마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사실 그거는 이미 부르니까. 저는 이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 다음 내부적으로도 너무 어린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있었고 너무 우리가 잘 만들고 있는 카드를 빨리 소진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한 10년 정도 전에 한 10년 11년 전에 김기태 감독이 LG 지휘봉을 잡았고 염기업 감독이 넥세니어로 지휘봉을 잡았을 때도 와 굉장히 빨리 어린 나이에 감독을 한다는 얘기가 들었고 그때 제가 어떤 기사를 많이 기억이 나냐면 이분들은 선수자로 X세대였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X세대의 딱 그 X세대의 정점이 있었던 그분들이 X세대가 감독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 협격한 형 성과를 냈습니다. 다 우승하고. 둘 다 우승 감독을 했고요. 그리고 팀에서도 좋은 승률을 올렸고 승리를 많이 했고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한 10여 년간 이분들의 이름은 항상 하마평이 올랐었던 것이죠. 그렇게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범호 감독 역시도 어리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일 것 같지는 않는데 딱 한 가지는 아직까지 타격 또 수비 주로 이쪽은 자신의 경험이 많지만 과연 투수 쪽을 관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나서 투수 코치를 봤더니 정재훈 코치라고 하죠. 이 코치가 얼마만큼이나 또 안정적인 운영을 해 주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투수 코치의 비중이 크겠지만 그래도 결정은 감독이 안 되거든요. 결국엔 이제 그래도 나이 때가 비슷하니까 이범호 감독과 정재훈 투수 코치의 의사소통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는 어쨌거나 드디어 수장이 임명이 됐고요. 2024 시즌 우승을 위해서 부릉 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만 본다면 또 선수들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아무나 와라. 네. 감독 아무나 와라. 우승 감독 지켜드리겠다. 우리가 우승 감독 만들어주겠다. 이건 좀 약간 감동적인 렌즈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즌이 될 터인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그래서 이범호 체제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이며 이 변화는 또 리그를 어떻게 출렁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